너무 웃긴다, 이거 재밌다, 이거. 뭐예요, 뭐예요, 뭐가? 경제 뉴스 보시면서 들은 건 아니죠? 그걸요? 뭘 봐요? 많으신데? 궁금해요. 자기를 본 거야, 지금.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보이게 나오지? 어, 힘들게 보였는데. 아, 힘들었긴 했는데. 힘들긴 했는데. 실제보다 더 피곤하게 보이게 나오는구나. 혈색이 너무 안 좋다. 운동 왔어, 운동. 운동 잘하시더라. 이야. 봉이 딱 가슴 딱 달 때 동안. 자, 가면. 이제 한 편에 많은 걸 보여드렸거든요. 이 장면. 오! 와우. 잠깐만, 근데 이게. 화면에 너무 빠지게 나오네. 뼈만 있네, 뼈만 있어. 촬영했던 데가 빛이 너무 많아, 빛이.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. 자꾸 이경규 선배님이 원래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. 제가 원래는. 나 이런 짓을 안 합니다. 이렇게 우통 벗고 보여주려고. 보여줄 정도도 아니지만.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원래. 근데 원래. 지금 이런 경우도 좀. 아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재밌다. 내가 지금 뭐 근육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. 이런 사진을 찍을 때. 지금부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목이 잠기지마. 왜 우리 알잖아. 드라마 찍을 때 예를 들어서. 좀 턱이 너무 나왔어. 그럼 여기서 빛을 때려주잖아. 턱을 깎아준다고. 그러잖아, 아시죠, 다들. 아니, 너무 잘 아시잖아요. 이게 밝은 데서는 잘 안 나와서. 이 정도의 음향이 나오는데. 변명입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. 근육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. 아, 왜, 왜, 왜.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그럼 다시? 여기, 여기 이런 데를 가야 돼. 어? 이런 데? 어디로 가? 조명이 위에서. 아, 잠깐만. 어디서 지금 뭐야? 시발장에서 갑자기. 운동한 지 3주 된 고딩들이 하는 거거든요. 아, 나 이거 이번에 또 이거. 조명 있어요, 조명? 큐대형 조명? 조만한 거? 아홉. 조명 획득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게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인다고. 그러네, 보이지 않네. 하얘, 하얘. 이거 밝잖아, 안 밝잖아. 안 보여. 안 보이죠, 안 보이죠. 유일을 그때로 주면. 잘 보인다고. 오, 좋아. 오, 확실히 틀려. 외복사고. 이렇게 못 보여주는 남자 처음 봐. 갈비뼈가 아니라고. 갈비뼈는 이렇게 생겼잖아요. 갈비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? 저 방향이 아니야. 이거 필요 없었다고요. 조명 필요 없었다고. 내가 우리 남편 볶음도 저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. 꼭 보여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, 그러면? 아니요, 생각 안 했죠. 에이, 뭐 그런 걸 또 생각을 하고 해.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혹시나 또 하고 나면 그때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. 간식의 샤스로 이런 게 먼저 될까요?